안녕하십니까 로영아스 김양국 입니다. 아 요즘은 고객님들께서 그 구비이기 집을 좀 적당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윌수화원, 강생화원, 이가성, 국제화원요. 지원집이 굉장히 많거든요. 방 3개도 좋고 방 2개도 좋고 무슨 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부르긴 부르는데 마음에 드는 손님만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잘 협상해 가지고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. 국가이 필요하시면은 이게 거기 이제 아이들 뭐해서 쉽게 놀 수 있는 광장도 있고 어머님들이 뭐해 가지고 엄마들이 뭐해 가지고 앉아서 모임도 할 수 있는 그 커피샵도 많아요. 그래서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어요. 좋은 단지 루이스화원, 금색비엔나, 강생화원, 이가성, 국제화원 좋은 집이 많거든요. 필요하시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클릭하고 연락처 좀 미리 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러비노스는 신속하고 빠르게 고객님 마음에 쏙 들게 일처리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